제주 영어교육도시의 다섯 번째 국제학교가 들어섭니다. 이번에 들어설 국제학교는 과학과 예술 중심의 교육과정도 운영하는데요. 2026년 9월 문을 일 예정입니다.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에서튼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. 이 학교는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주에 있는 사립학교로 과학과 예술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.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제주 분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데 1,300여 명 정원 규모입니다. 이로써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모두 다섯 곳으로 늘어납니다. 지난 2017년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개교 이후 6년째 추가 설립이 없었습니다. 현재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학생 충원률은 80%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제학교 신규 설립을 시도했지만 그동안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이번에 다섯 번째 국제학교 설립 계획 심사 과정에서도 교육과정과 재원 조달 계획 등 평가 항목에서 4차례 이상 보완 요구 끝에 어렵게 승인됐습니다. 제주 교육당국은 심사 단계에서 주요 쟁점 공개 요구에 대해 8가지 평가 항목에서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교육과정별 학비 등에 대해서도 남은 심의 단계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이번에 들어서는 분교는 100%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첫 번째 국제학교로 기록될 전망입니다. 이전까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학교 건물 등 기반 시설을 짓는 데 지급 보증을 해봤지만 이번에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. 제주 영어교육도 시내 다섯 번째 국제학교 설립이 승인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 기회가 커지고 입학 대기 수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 수요자의 맞춤형 학교가 오면 미국 학교를 수요를 많이 찾으시니까 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타지해서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제주 영어교육도 시내 다섯 번째 국제학교가 될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에서튼 국제학교는 이르면 연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